네, 이양영의 뉴욕엔 서울 글로벌 증시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MTN 이양영 전문의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사실은 미국도 지수가 얼마 떨어졌냐보다는 비율이 훨씬 중요한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00포인트 떨어졌다, 폭락이다 이러면 제가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늘은 자릿수가 4자리로 1000포인트가 떨어지니까요. 이건 좀 어쨌든 간에 눈여겨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은 사실 한국말로 하면 최대 규모라든가요, 폭 모두 엄청나게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1000포인트라는, 다우지스 1000포인트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3%라는 것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최근에 1000포인트 넘은 것이 오늘로서 해갖고 세 번째로 1000포인트 때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폭이나 이런 것도 보더라도 S&P500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월 8일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트나 폭이나 마찬가지, 오늘은 똑같았다. 그만큼 많이 떨어진 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다양한 어떤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지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지난 주말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 괜찮을 거라 알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로, 이란은 이란 대로. 지금 몸에 또 이탈리아 얘기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 보면 대륙이랑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 어저께 주말에 미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네들도 언젠가 들어온다는 걸 알거든요. 코로나19가 확산될 거. 다만 그걸 뭐라고 할까요? 지연을 시키는 데 노력할 뿐이고 거기서 예비하려는 거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모든 것이 불안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유가 오늘 4%나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화면에도 보면 중간에 빨간색이 제일 왼쪽에 큰 것이 에너지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동하는 사람이 적겠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꼭 굳이 가야겠냐라는 얘기를 일상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한국, 이탈리아 여행, 수많은 사람이 이탈리아 여행 가는데 이탈리아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지금요. 마찬가지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주나 그리고 크루즈 여행 그리고 관련된 여행 관련 사이트들이 오늘 모두 5에서 많게는 8, 9%까지 오늘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의 100에 속해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오늘 9%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오늘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 하나가 항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충분하게 당장 숫자로는 모르겠으나 심정적으로 보면 불안불안한 거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호텔 체인 중에 하나 윈 리조트라고 있습니다. 전세계 있겠고요. 특히 카지노 쪽에 많이 있는데요. 나스웨가스도 있고 마카오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오늘 보면 주가가 6% 가까이 넘게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던 것들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결국은 삼성전자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예를 들어 스마트폰 라인이 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며칠 쉰 거 아닙니까? 다른 쪽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확히 알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들 보면 한국에 보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괜찮을까? 소위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못 만들면 없으면 공급이 안 되면 전세계 전자산업은 위태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관계는 나중에 따지는 거가 되겠고요. 반도체 주식들이 오늘 속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MD와 오늘 엔비디아가 오늘 모두 7%가 넘게 오늘 주가가 떨어졌고요. 올 한 해 주시장을 이끌어왔던 것들 실제로 4분기 실적도 이들 덕분에 지금 이익이 많이 늘어나서 결국 4분기가 좋았던 것인데요. 빵 주식이 오늘 대부분 급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30일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고요. 넷플릭스는 작년 11월 20일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고요. 애플도 작년 8월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다 모여 모여서 공포지수는 오늘 24포인트로요. 올해 들어서 최고 수준까지 다시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금이나 채권이나 달러나 안전자산은 위험 안전자산이죠. 여전히 강세를 나타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금값은 지금 1640, 50 이런 정도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 채권이죠. 10년물, 오늘 10년물 채권권인 보여드리겠는데요. 2016년, 2017년 이후 지금 금리 하락폭이 제일 깊어지는 모습이 되면서 2016년 수치를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채권 각지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런 낮은 금리에도 가겠습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자산으로서 미국의 달러도 겸해서 미국의 채권을 사두려는 전세계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되겠죠. 전형제 안전자산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니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금통이 열리지 않습니까? 미국도 다음 달인데요. FOMC에서 금리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이 반영돼 있으면서 실제로 확률도 상당히 높은 거로 지금 페드워치에 따르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금리가 낮아지는 요인이 나와 보셔야 되겠고요. 달러는 지금 위협고공권에서 움직임이 있지만 지금 달러도 지금 오늘 소폭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미국 달러에 대해서 다른 나라 국가 화폐들이 지금 약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가를 떠나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얘기를 오늘 WHO에서 북경에서 발표했죠. 담당자가 발표했습니다. 길러드 사이언스에서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미국에서 제약사 중에 하나인데요. 길러드 사이언스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치료제가 있는데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거에 대해서 100% 확신한 거고 있지만 WHO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회사 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수주에 걸릴 것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급등하면서 52주 최고가가 나왔었고요.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뉴먼 코퍼레이션은 대표적인 금광 회사입니다. 예전에 뉴먼 마이닝이었는데 회사 합작을 통해서 합병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년 만에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은 세정제 계통인 클로락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브랜드, 익숙한 브랜드일 것 같습니다. 클로락스가 오늘 또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주가가 급락한 급변동한 경우가 최근 2, 3년 사이에 꽤 있었습니다. 이전에 주가가 급락했을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단기적인 흐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미국에는 워낙 주식시장이 오래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통계로 잡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흥민원과 두 개만 보여드리겠는데요. 3% 이상 급락했던 경우를 10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S&P 백과 다오지스 모두 대부분 결국 그 다음 날은 약했습니다. 첫날은 약했지, 그 다음 날은 약했지만 결국 일주일, 한 달, 1년에는 대부분이 많이 반등했다. 특히 일주일 후에는 1.8에서 2% 그리고 한 달 후에는 2%, 1년 후에는 12에서 13% 올라갔다는 것이 되겠고요. 약간 좁혀보겠습니다. 2009년 이후 특히 월요일날인 흥민원인데요. 월요일날 2% 이상 급락 이후에는 화요일날 평균 1%대에 반등했다고 합니다. 왜 이걸 따지냐면 주말, 이번에도 전형적인 주말에 수많은 요수가 반영돼서 한 번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빨간색으로 점을 찍은 건데요. 빨간색이 아래쪽이고 위는 대부분인데 한 두세 번 제외하고는 평균을 1%였고요. 대부분은 두 번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플러스가 났다는 기록도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의 주주서안이 매년 한 번씩 발표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침 지난 주말이었고요. 워렌 버핏이 관련해서 항상 CNBC라는 TV와 매년 합니다. 그래서 주주선안 나오면 특별 연례 인터뷰를 하는데 마침 오늘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것도 몇 가지만 포인트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당연히 코로나19에 대한 질문이 나왔겠죠, 당연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 증치에 대한 장기 전망을 바꿀 이유는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결국은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더 직접적으로는 이분이 이럴 때마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가 있습니다.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하는 얘기를 이런 시국입니다. 이런 악재가 나서 시장이 급락할 때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분이 이럴 때마다 하도 제가 설명을 드려서 저도 외우고 워낙 유명한 말입니다. 이럴 때 그럼 뭘 하느냐 질문할 거 아닙니까? 뭘에 대해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상당히 시즌이 지금 슈퍼볼 한 지 알고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슈퍼볼에 재미났던 광고를 다시 돌려봐라. 이번에 보면 기아차도 상당히 센세이션한 광고를 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바로 나오거든요. 재밌던 슈퍼볼 광고를 다시 보라는 얘기를 하겠고요. 손주들이랑 나가서 아이스크림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떨어지라는 거죠? 네. 오랫동안 연락을 못 했던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를 떨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약간 떨어져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하나 더 오늘은 직접적인 얘기를 하나 더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신 얘기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바라볼 때 10년과 20년 후에 미래를 보고 주식을, 기업을 바라보는데 그분의 얘기를 제가 그대로 그냥 번역하면 24시간 내지 48시간 동안에 나왔던 뉴스로 그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주식을 최근에 이런 뉴스로 판다는 거? 지금 말도 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렇게 좋아하던 주식을 지금 더 생각보다 싸게 살 수 있으면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운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핏의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뉴욕엔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